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30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전일 미증시가 하락마감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연준의 매파적 발언도 있었지만 모건스테니 쪽에서는 시장의 베어마켓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미증시 나스닥 지수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제 2.2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에 대한 곡선이 나오기 시작되는 미치가 최근에 반등세는 정말 어느 글로벌 시장에서 강했지만 지금은 상단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빡스거리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나스닥은 최근에 상승세가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단번에 전체적인 추세의 전환이 나오는가 좀 관심을 가져왔는데 역시나 좀 지수적인 위치와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대낸적인 이야기들이 조정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시장에 대한 조정폭을 계산해야 되는데 어제 모곤스터니 쪽에서 배원 마켓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면 하락에 대한 깊이를 13% 정도 추가 하락 여력이 있다. 하락해야 된다. 이와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하락에 대한 밴드를 보게 된다면 13,000포인트 때까지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지수차트가 나스닥도 박스건의 장세가 예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하락에 대한 깊이를 예상했을 때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꺾일 수 있는 위치까지는 제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크로적인 조정 하락 조정에 대한 빌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4월달 이제 막 시작을 하지만 FOMC에 대한 금리 변동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5월달에 대한 금리 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기간에 대한 소화가 나온다? 그 기간 때까지 박스건을 그린다? 저는 나쁜 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대응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에 대한 대응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분위기라면 코스피에 대한 흐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최근에 코스피도 완만한 상승세로 해서 박스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2650포인트, 2750포인트 전후로 해서 박스건을 보자. 최근에 상승세에 대한 하단 지지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미증시에 따라서 속도 좀 내볼까? 기대를 해봤지만 미증시가 어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는 다시 한번 완벽한 박스건 장세를 확인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지수에 대한 하락국선에 대해서 크게 겁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상단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 그럼 이와 같은 시장에서는 대형주 포지션의 IT 종목들보다 중소형주의 정책 테마주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어제 시간에 다닐까 해서요. 서울시에서 상하수도 여러가지 새로운 인프라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업체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하이스틸부터 해서 그리고 어제 움직임이 나와서 동양철관, 이와 같은 기업들 그리고 상하수도 수질개선, 뉴보텍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출발할 때 상당히 급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키워드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정책에 대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키워드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주단대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선은 어제 카카오뱅크에서 주단대에 대한 가격 상한을 올렸습니다. 가격 제한폭을 풀었다는 뜻입니다. 수치로 이야기해 드리면 9억 원대의 초과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축택담보대출을 풀어주겠다고 했고요. 인터넷은행에 대한 포지션 때문에 시중은행에서도 주단대와 비슷한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곧 있으면 윤석열 당선인의 윤석열 정부, 새 정부가 준비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는 정책이 무엇일까요? 부동산 정책입니다. 어느 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가이드는 나왔어요. 안전진단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서 시장의 재건축, 재개발들을 풀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후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활한 부분들을 유통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 기대되는 정책 안전진단에 대한 눈높이를 낮춘다. 재개발, 재건축, 리몰델딩, 리몰델딩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야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찍 관련된 종목들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NX를 참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내용으로 해서 최근에 변동세가 좀 크게 진행이 됐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도록 하죠.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NX에 대한 포인트를 이 부분에서 좀 잡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좀 급등세를 좀 보였고 추격하는 자리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목을 보면서 전체적인 이평선과 전 매물대에 대한 상단에 있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담대에 대한 포지션과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제 윤석열 단서인에 대한 집권이 한 달 남았습니다. 주택,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죠.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은 한국 가구였습니다. 한국 가구 보시게 되면 차트적인 흐름들이 조금은 NX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에 대장주를 준비하신다면 사실 한국 가구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빨리 이야기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밴드 7,500원 라인대로 조정이 기회가 온다면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대림비에코도 이야기 드렸었고요. 벽산도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산목, 에스폰과 같은 기자재 종목들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앞에 있었던 종목보다는 좀 먼저 움직임이 남았죠.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영향으로 해서 숨고르게 나온다? 오히려 다시 한 번 눌리모어 공략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정책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종목 추천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이야기 드렸던 NX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주방 가구부터 시작을 해서 리빙, 사무용품, 그 밖의 벽박이 장 앞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면 이와 같은 가구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NX 기업 자체에 대한 선정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키워드를 따르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은 키워드로 해서 시장에서 기대한 걸 가지고 있는데 기업 자체로 봤을 때는 최근에 와서 온라인에 대한 마켓 시장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실적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탄탄함도 나올 수 있다. 사실 작년까지는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사태였고 부동산 정책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서 이와 같은 인테리어 관련된 조목들 꼭 보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조목에 대한 접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매물 소화 과정에 진행됐다고 보여집니다. 하단에서 올라온 제가 타 방송에서는 일찌감치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광기광품 시장에서는 지금의 눌리목 자리에서는 준비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다면 더더욱 땡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2,200원 라인 때까지도 분할 접근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요. 일단은 방송으로 시초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2,200원 때까지 분할 접근하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직전에 있었던 매물 때 돌파 위치 3,000원 라인 1차적인 목표가 이야기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2,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관련된 뉴스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을 좀 더 크게 중점 있게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한 종목은 NS입니다.